1번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주어져 있습니다. 초항이 4분의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. 마이너스 1 곱하고 공비는 마이너스 2 그럼 a 는 인데 얘가 이 6 이 6은 2의 8승이죠. 마이너스 처리하기에서 4분의 1 넘겨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이 2의 10승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n 마이너스 1이 짝수 10이 되면 되고 n은 1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죠. 같은 방법으로 2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개만 적어 볼게요. root 2 더하기 1에서 뭐를 곱하면 1이 되었을까를 찾지 않아도 그 다음 항을 보면 알 수 있죠. root 2 마이너스 1 아 얘는 공비가 root 2 마이너스 1인가 보다. 여기도 root 2 마이너스 곱하면 1 되는지 알 수 있죠. 그래서 얘는 초항이 root 2에 더하기 1이고 공비가 root 2에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a의 100은 root 2 마이너스 1, root 2 플러스 1이 초항이고 99승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1개랑 이거 1개만 곱해 보면 이거 1개 1개는 1인 거 아니까 얘만 남죠. 그래서 이건 계산 안 됩니다. 그냥 얘를 그대로 답으로 적으면 돼요. 3개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